1차 장르기 1차 장르기 1차 장르기 3차 장르기 4차 장르기 8시쯤 좌회전입니다. 5시쯤 좌회전입니다. 이어서 130m 좌회전입니다. 옷을 안 갖고가지고 당일날 의상 대여를 하고 있어요. 여기에서 10분 근처에 신촌인데 신촌에 아나운서 의상 대여하는 곳이 되게 많거든요. 그리고 처음으로 빌려오는 거예요. 아무래도 사는 건 내 거가 돼서 좋지만 촬영이라던가 프로필 전문 의상 대여를 해주기 때문에 좀 더 종류가 많고 저한테 어울리는 걸 바로 찾을 수 있어서 금액이 좀 더 들더라도 의상 대여하는 거를 선택을 했습니다. 급하게 오늘 예의치 못한 일들로 의상 대여샵까지 가게 되네요. 프로필 찍는다고 손톱도 다 깔끔하게 이거 틱 붙인 거거든요. 깔끔하죠? 색상이 너무 튀지 않으면서 슈킨색으로 사진에 나오니까 손톱이 그래서 이렇게 붙였습니다. 이제는 최대한 흐름이 나오는지 알ą게요. 네네네네. 저 쪽 해주세요. 네네네. 어? 그럼 추천해주시겠어요? 네. 그래서 추천해주시는 게 있는데 이거 좀 넣어볼 거예요. 네. 이렇게. 이거를 마시는 것 같아서 맛있었죠? 마시는 거 같아요. 이런 춥suite? 이런 젖의 먹방 convers지. 이거 하세요? 힌드인데요. 힌드. 힌드인데요. 이렇게 입어도 괜찮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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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이렇게 세트하던데 지금 애플로 입으시면 좋나요? 촬영 이걸로 한 번? 네 이제 우산 빌리고 메이크업, 헤어 받고 프로필 촬영하러 가고 있습니다 떨리네요 이제 우산 빌리고 메이크업, 헤어 받고 프로필 촬영하러 가고 있습니다 가방 손 살짝 올려주면 아 네네네네 시작 하나 나오면 머리를 보고 머리를 시작 한쪽 웃는 거 있잖아요 아 웃는 거 있잖아요 막내가 더 예쁘죠 안 미쳐가도 이렇게 돼? 응 비정up 넣는 거에요 오야 지금 시작! 이거 왜 이렇게 왔어? 아 이거 왜 이렇게 왔어? 저기요. 어디서. 하아! 한 번 해봐. 잘하시는데. 하아! 아! 아! 잘 있을 거예요? 잘 있을 거예요? 잘 있을 거예요. 오늘 온라인 강의 자료까지 다 마치고 우산이 잘 도착했습니다. 마칠게요. 안녕.